어머나 어머나, 나는 이게 개나리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여기 새 생마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나, 나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줄 알고 누가 보면 애기 똥풀인가 보라고 하겠다고 그랬지. 이렇게 된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된 줄 알았어. 어머나, 이렇게 올려놓은 건 줄 알았는데요. 이게 진짜예요, 애기 똥풀이에요. 폈어요. 개나리 밑에 애기 똥풀이 피니까 잘 혼동돼요. 애기 똥풀, 애기 똥풀의 잎이고요. 이거는 꽃이에요, 개나리가 아니에요. 꽃이 또로록 말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꽃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에 많이 나와 있는 꽃말인데, 무슨 꽃하고 비슷하냐면, 물망초. 물망초 꽃하고 이렇게 확대해보면 물망초 꽃이랑 똑같아요. 물망초처럼 생긴 꽃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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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말이.